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성현 아주 먼 거리 아주 먼 거리 불꽃을 태웁니다 전성현 지금 터지네요 중요한 시점에서 힘도 일깨우고 자신도 일깨우고 3점 라인에서 1.5m, 2m 뒤에서 던졌어요 KT는 10점 이상 가야죠 전성현 날렸습니다 올라갑니다 빗나갑니다 공돌리만 윌리엄스 다시 패스아웃 다시 먼 거리 전성현 2번을 치지 않습니다 불꽃슈터 전성현 지금 리바운드에서 윌리엄스 선수가 오세근 오세근이 전성현한테 그리고 전성현 선수가 코나에서 던지고 또 45도로 올라갔어요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석점슈터 불꽃슈터를 쓰고 전성현이랑 훈련이 있습니다 저 거리 보세요 전성현 장전환입니다 장전환입니다 클릭샷 오세근 선수가 완벽하게 걸었어요 김영원 선수가 못났죠 전성현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 계속 예고를 한 대로 잘할 것 같습니다 찬스가 안 나요 전성현이 해결을 할 것 같아요 코너지역 장전환입니다 장전환이 폭격 지금 김영원 선수가 바짝 붙었거든요 그리고 멀리 득점 실패하면서 이런데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45대 41 미드는 여전히 원정팀 KT입니다 고맙습니다